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오늘 제목은 여기에 위해서 함부로 인버스 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인데 여기 위라는 것은 어느 특정 평선 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싹 다 추세라는 것을 잘 읽어야 되는 거고 지금 해당 종목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추세가 지금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것부터 머리에 잘 이해를 하셔야 매매를 할 때 큰 실수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보면 여기 안에서 작은 시세가 있지만 또 큰 시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작은 시세 안에서 상승 큰 시세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큰 시세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고 추위 자체가 내려가고 있고 시세 자체가 죽었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깨고 깨고 내려오다가 지금 삼성전자 차트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좀 횡보를 보여주는데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추위는 지나고 나봐야 이렇게 지나고 나봐야 아는 거겠죠 지나고 상승할 때도 보면 작은 상승, 작은 하락, 작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지만 크게는 또 올라가고 있고 시세가 여기는 살아나고 있고요 전 세계에 보면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다 이걸 사용한다 요거는 아니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요걸로 추위를 시세가 살아있냐 시세가 죽어있냐를 큰 그림으로 판단을 하는데 2평선, 201선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다른 2평선 다 지우고요 202평선만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100도 지우고 480도 지우고 201선에 굵게 한 4 정도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01평선인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큰 그림을 제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안에서도 조그만 시세 안에서는 11선도 지지를 하고 20선도 지지를 하고 60선, 120선도 다 지지 저항 역할 그 안에서 자그마한 추세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크게 하락 추이, 여기는 크게 상승 추이, 긴 방향 작은 방향, 작은 추이가 아니라 큰 그림에 큰 추이를 보여주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으로 201평선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삼성전자를 보면 200선 아래에 있을 때는 여기서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더라도 항상 위에서는 하방 압력, 올라갈 때는 하방 압력 올라갈 때는 또 하방 압력 저항의 역할을 하고 추이가 하락 추이니까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잡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200선 아래에 있다가 한번 돌파하고 지지 받아주고 올라갔다 하다가 이제 안착 다음에 이제 저점을 점점 올라가고 안착을 하죠 그죠 이 상승 추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잘못 잡아서 여기 잡아서 내려가더라도 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200선 아래에 있을 때보다는 상승 추이 200선 위에 있을 때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물려도 올라갈 가능성이 여기보다 얘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항상 상승 추이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다른 종목 예를 보면은 코스모 화학 길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상승 추이 안에서는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추이로 가다가 자 이 하락 추이에서도 저항 지지를 받고 이렇게 저항 지지를 받고 반응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깨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항이 되죠 저항 다음에 계속 저항 저항 계속해서 하락 추이 여기서 잘못 잡으면 골로 아니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 그러다 또 돌파 시도 자 안착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서 잘못 산다 한들 다시 올라갈 가능성 잘못 산다 한들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기 안에서 얼마나 10선 20선 60선 많겠어요 그죠? 다 중요한 2평선이고 그 안에서 다 지지저항 역할을 하지만 잠재적인 여기 보면 잠재적인 지지저항 상승 추이 하락 추이 이 상승 추이에서 모든 2평선을 다 깨고 내려왔을 때 잠재적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 또 하락 추이에 놀고 있다가 상승 추이 바뀌고 200선에서 지지 받아주고 또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자 이것을 미국 지수 한국 지수로 한번 들고 와 볼게요 개별 종목을 잡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서 지수 추종 매매 지수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ETF로 상승 ETF를 샀으면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 같은 것들 사서 올라가면 수익이고 또 너무 올랐다 싶어서 인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쪽에 너무 올랐다 싶으면은 그러면 인버스 ETF를 사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웬만한 시세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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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시세 같은 경우는 너무 올랐다 싶으면은 인버스를 사면은 또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방이 훅 가거든요 인버스를 잘못 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상승 추이를 탔을 때는 이번 상승 사이클이 평범하게 상승하락 상승하락 하다가 언제 치고 올라갈지 하락 추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이를 타면은 일반적인 상승하락 하지만 언제 이렇게 치고 여기까지 내려갈지 그러니까 하락 추이에서 상승을 잘못 사면은 나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상승 추이에서 하락을 사면은 인버스를 사면은 나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2평선 다 치고 역시 200선만 뭐 저는 지수도 많이 보니까 지수 2평으로 이 상승 추이에서는 인버스 잘못하면은 그냥 골러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인버스 사야지 뭐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역시 200선을 깨주고 올라가지고 하다가 내려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이 낮아진 형태를 보여주죠 여기서부터는 다시 200선 저항 하락 추이 여기 안에서는 또 인버스가 유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또 돌파 시도를 해주고 저점 올려주고 여기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대비 어 여기 너무 올랐구나 하락 가능성을 보고 인버스를 잘못하면은 치고 올라가는 왜냐하면 상승 추이기 때문에 이렇게 200선 안에서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200선 안에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상승 추이기 때문에 이 평선 되게 돌아섰죠 그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상승 하락을 할지 그대로 치고 올라갈지 이 상승 추이 200선 위에서는 인버스를 잘못 사면은 위험합니다 국내 지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200선 아래에서는 얼만큼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살아나고 안착 다음에 이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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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깨주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갔을 때는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고 또 올라오고 이제 안착을 해주고 상승 다음에 지지 그러면 지금은 지수는 상승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상승 추이 안에서는 인버스를 함부로 잘못 사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경험치가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오르고 이럴 때는 오르락 내고 깨르고 이제 상승 추이에서 하락 추이로 바뀌겠다 장기적으로 그때는 인버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 상승 추이 그리고 200선 위에서는 인버스를 잘못 사면은 큰 낭패를 경험할 수가 있고 실제로 낭패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낭패를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상승 하락 ETF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뭐 상승에 비팅하는 코덱스 200 한번 보면은 200선 아래에서 사면은 아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야 그죠 하지만 200선 한번 찔러주고 저점 올려주고 안찾다면은 여기 사든 여기 사든 여기 사든 그 다음에 상승 가능성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조금 더 희승률은 크지만 조금 위험한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 마찬가지구요 이 안에서 레버리지를 샀으면 큰일 나는 거겠죠 오히려 여기 아래서는 인버스가 유용할 수도 있고요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 상승 먼저 고점 올려주고 200선을 또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도 해주고요 하락 배팅이 인버스 한번 볼까요 코덱스 인버스 여기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인버스는 이제 올라주고 있죠 역시 이제 안착을 하고 위에 올라갔을 때는 어디서 좀 잘못 사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걸 깨고 이제 내려오니까 많이 내렸구나 하더라도 또 저점 깨고 내려가고 손실 또 올라가도 200선 자항을 받고 그죠 상승 추이에서 인버스를 잘못 사서 낭패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경험을 공유해주시고 본인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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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